안녕하세요. 배우라 강림 교수사입니다. 이번 시간 태양광 발전 시스템 2021년도 우리 제2회 기사 필기 제2과목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우선은 21번입니다.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에 따라서 수변전 설비 위치 결정 시 전기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다. 자, 전기적인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자, 우선은 수전 또는 배전 거리가 짧아서 경제적인,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용량의 증설에 대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요, 사용부하의 중심에서 멀고 이거하고는 너무 상충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설비의 배선이 용이한 곳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멀고가 틀렸고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전설로 등의 인입이 편한 위치, 편한 위치, 여기까지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틀렸고요. 자, 다음 22번이요. 전력 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감리원이 착공 신거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참고해야 될 사항 중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품질 관리나 또는 작업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공사 시작 전, 사진, 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기 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은요. 분사형 전환 배정개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 저압 개통의 경우, 자, 개통 병입 시 돌입 전류를 필요로 하는 발전원에 대하여 개통 병입에 의한 순시 전압 변동률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되셨죠? 답은 3번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감리 업무 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 감리, 용역이 끝난 날부터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뭐,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지상 설치의 기초 형식에 대한 종류와 그림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뭐, 복합 푸팅 기초는 맞고요. 독립 푸팅 기초는 맞고. 말뚝 기초, 말뚝 있으니까 말뚝 기초 맞고요. 전면 기초가 아니라 직접 기초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